이런들 방심하지마 너가 죽었나? 전망한 새끼들 계속 왔다갔다 하고싶어 이거 내가 모를줄 알아? 이런들 어디있어? 시발은 어디있냐? 시작! 공포방송 넘바발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자 갑시다 여러분들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방지해보셨다시피 밝히지 못하면 퇴근없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정체 밝히기 전에는 절대로 바꾸 없어 퇴근없어 자 여러분들 2층 바로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1층은 아직까지는 전애들도 아직 안올리고 하니까 2층 바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0개 쿨 타이밍 나 잠시만요 3층에 비닐게 된다 개 긴장된다 냄새 봐야.. 뭔 냄새야 이거? 여러분들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라고 뭐지? 어디 있어? 어디야? 누구야? 어디 숨었어? 넌 곽 죽었나잉? 어? 어디요? 넌 곽 조만한 새끼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내가 모를 줄 알아? 어디서 왔냐 야 누구 이 X발 새끼들 누구? 확 진짜 너 어디서 왔어? 오늘 안 나오냐? 이거 몇 번지 해 지금 이거 내가 모를 것 같았지? 나 사장님 여기서 퍽퍽 다 X발이다 진짜 나 사장님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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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vee 아유 vee 안쪽으로 가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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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제목스러워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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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여기있어 3층 조심해 어디로가? 못봤어 형님? 나한테 얘기하라 못봤어 올라와도 못봤어 형님 3층 3층 올라갈 때도 못봤는데 없다고? 3층까지 올랐어 방금전까지 방금전까지 3층에 올라왔다니깐 올라와나 봐 저 끝방에 붙여져있어 여기여기여기 3층 올라가다 갔다고? 뭐야? 붙여져있어 여기있는거 아니야? 올라갈 때도 못봤어 형님 뭐여? 여러분들 뭐한다고? 지금 홀린기분이다 뭐여? 어디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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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까지 우리 차는 저기 머리 지금 시작하겠습니까? 가지마 가지마 네 2층 안에 어 2층 같은데? 지금 더이상 발자국 소리가 안나오잖아 응 지금 그럼 내가 올라와서 분명히 건물 안에 있다는 소리가 되시구요 그러고 쟤 2층이 있구나 응 아니 뭐야 여기 있다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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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구나 2층에 있구나 2층에 있구나 2층에 있구나 2층에 있구나 어? 2층에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? 아이씨 아이씨 쌈남 수도 있는데 신발 전화 광고 혹시 쌈남은 가볼까? 그거 가볼까? 그거 가볼까? 예 쌈남은 혹시 카메라 방송 나가면 안될게 그냥 있어봐 이게 누구야? 아니 누구냐? 아니 누구냐? 뭐하는거야? 야.. 피연모텔에.. 지금 들어오는건 자체가 모르고 궁금한지 물어봤네 근데 왜 안나와? 여기 전기도 안들어온 여기 피연모텔에 여기서 뭐하는거에요? 안에 누구야? 안하시겠구냐 뭐야? 안가시겠구냐 지금 정신이 이상한거 아니야? 정신이 이상한거 같아 잠깐만 약한거 같아 지금 정신이 이상한게 정신이 이상해 뭐하는거에요? 내 집이란 말이야 내 집이란 말이야? 뭔 말이야? 어이 아재요 여기서 뭔데? 와..잠깐만 이상한데 저거 아저씨 얘기좀 합시다 얘기좀 하게 해 연령이 없어 빨리 가 와..다 올라간다 다 죽어버렸다 조심조심 아잇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들어오지마라 조심해 말아있다 좋게 말아있대 어머나 아잇잠깐만 오..잠깐만 어떻게 해야할지 발 박아 오늘쯤에 애쓸때 아 기증경이 막 웃겨지던데 핑그린사람 불이 뚫어져있는데 우리 집에서 뭐 하는거냐? 아직.. 하나만 물어보고 나갈게 하나만 보고 어저께 우리 차 앞에다가 왜 죽은 오소리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여? 몰랐을 것 같아 그러고 여기는 펜 모텔이잖아 전기는 어따가 끌어다가 전기를 어떻게 돼? 원래.. 내 집이야! 목소리가 달라졌다 들어와도 돼? 가라 언제부터 살았어? 여기서? 하나만 물어보자 언제부터 살았어? 여기서? 뭐여? 원래 여기는 펜 모텔을 비웠던 곳이예요 여기가 왜 펜 모텔이예요? 여기 펜 모텔인데 펜 모텔 아니라고 우리 집 왜 펜 모텔 있냐고 거기 안에는 여자 속옷은 뭐여? 가라 빨리 나 너희같은 X끼들아 할만 없었을게 빨리 살아 이거 그러면 니꺼여? 내 집이라고 두꺼여? 와.. 이 ㅅㄲ가 계세요 문이 안 열려? 와.. 안 돼 안 돼 나갈 것 같아 여러분들 괜히 더 상락이 안을 뿐이었다고 성질로.. 나갈 것 같아 남만해도 성질로 간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나만 얘기하면은 부신이 있으니깐 확실한 게 낫구나 부신이 있으니깐 확실한 게 낫구나 확실한 게 낫구나 어디갔어? 봐봐 여러분 나 봐볼래요? 여기 그대로 있네 봐봐 우리가 차를 여기다 주차를 했거든 여기다 주차했는데 봐봐요 이거를 우리 차 뒤에 세워놨다니까 아 이거 놔뒀다니까 여기다 주차에 있는지 사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